이 작품이 내 마지막 모작이란 말씀이지요. 그간의 일들은 약조하신 대로 꼭 함구하시고요. 관둔다라. 좋지. 좋아. 근데 홍하공. 이 모작질이라는 게 말이야. 한 번 손을 대니생 끊기가 쉽지 않을 게야. 마치 아편 같다거나 할까. 아 왜 이대로 이러실까요. 왜 그러긴. 몰라서 물어? 홍하공 홍하공 하면서 대우해 주니까.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. 어디 보자. 손목을 상하게 할 수는 없고. 지금 날 겁박하시는 겁니까? 내가 누군지 잊으셨소? 잊기는. 이 도성의 유일한 여자 화공. 백유화단의 홍일정. 이런 식으로 하면 운전과 최고화방 월성당 현판이 온전할성 쉽소? 왜요. 이걸로 날 치기라도 할 참이요? 아 치셔. 아. 예소. 내 손목. 웬만한 사내보다도 겁이 없어. 정 씨는 웬만한 사내보다 기가 밝소. 어서 돌아가게. 마음 변하기 전에. 두 말 없는 거예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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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여기 누가 있습니까? 그냥 가랬더니 왜 이래? 슬립당 녀석으로 빨리 돌아가 프라이데이